기상캐스터 배혜지 공항과 철도, 도로 등 세만금 기반시설 조성사업 전반을 두고 재검토에 나선 국토교통부. 막대한 세금을 들여 진행 중인 국책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지 살피겠다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게 과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됐던 것인지에 대해서. 주무부처가 필요성을 인정한 대규모 국책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 등이 입증돼야 추진됩니다. 세만금 역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가 면제된 공항을 제외하곤 기반시설 조성사업 대부분이 이런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확정된 사업을 국토부가 딴지를 걸며 국책사업 체계에 근간마저 흔들고 나선 겁니다. 이미 부처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고 또 그것을 기재부가 검증을 한 마당에 절체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이걸 중단하고 필요성부터 다시 재점검하겠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모순일 뿐입니다. 세만금 예산 대폭 사건부터 기본계획 변경 지시, 사업 재검토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 젠버리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에 묻는 일종의 페널티인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속 좁은 윤석열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과 개발계획 재검토를 좌시하지 않고 국토부의 재검토는 세만금 사업 진행을 늦추기 위한 명분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있어 세만금이 정치적 희생양이 될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